지금 나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다. 저기 저 춤추고 있는 여자, 하나는 슬프게 앉아있는 여자.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내 운명이 틀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, 왜 그러세요? 진짜 긴장을 했나봐요. 야, 내가 어제 클럽을 갔거든? 내가 여자를 만났어. 왜 고생이야. 진짜! 제발 그 사람 가는 길 힘들지 않도록 혹시나 그 이름을 칠수라도 부르지 않도록 사랑아 어떻게든 그 사람 보내주어야 한다 그게 누가 봐도 멋진 남자니까 한숨은 바람이 되어 추억까지 흩트려 놓고 제 자리를 찾으려 해도 잘 안 돼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 입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다시는 하지 못할 그날 하늘아 제발 그 사람 가는 길 힘들지 않도록 혹시나 그 이름을 칠수라도 부르지 않도록 사랑아 어떻게든 그 사람 보내주어야 한다 그게 누가 봐도 멋진 남자니까 멋있죠? 야, 한 번 붙자. 안 맞고 진짜예요. 야,, 잘 돼, 잘 돼, 잘 돼?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다시 가자 아, 잘 scout 가슴이 메어져도 하늘아 제발 그 사람 가는 길 힘들지 않도록 혹시나 그 이름을 실수라도 부르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준다던 약속 못 지킬 것만 같아 부디 좋은 사람만 다 행복해줘 야 일어나 이 새끼 혼자 다니네 야 니가 내 동생 건드린 새끼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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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아이씨 상기 없는 노래 어? 어? 홍기 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. 걱정 마. 홍기 싸움이 없을 테니까. 이 손 쓰고 내가 가져도 되냐? 고맙다. 한 남자 가슴 못 봤고. 떠나간 삶은 편안하니까. 오늘은 꼭 올 것 같아. 죽을 것만 같은데. 난 죽지도 못해요.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할 줄 알았어. 오직 한 사람만 기다릴 줄 알았어. 다른 사람 찾아 떠나가라. 그냥 죽을 말해. 내 말은 어디도 못 간대요. 지금 이대로 평생을 산대요. 정 선생님 이리로 와봐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? 지금 이것 때문에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. 네? 정 선생님 책임질 거야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디 있어? 선생님한테 뭐라 하지 마요. 선생님한테 뭐라 하지 마요. 넌 뭐야? 어? 너. 이거 왔나? 뭐예요? 선생님 좋아하면 안 됩니까? 예? 좀 추억 merak해. 우리 놈. 왜 막 그렇게 놔? 위치한ICEOVER 형! 네. 보내주어야 한다 그댄 누가 가도 멋진 남자니까 가슴이 메어져도 그냥 눈앞에 밝은 사랑하는 힘들지 않도록 혹시나 그 이름을 질수하던 부르지 않도록 영원히 빠진다 저의 모습을 지킬 것만 같다 부딪혀서 행복했지 그댄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댄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